각자 외국어 잘하시는 분 순서대로 말씀하세요 저 왔어요 오케이 잘할 것 같아 왠지 잘할 것 같아 중국 시장의 마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릭터까지 약간 뒷거리의 그런 오케이 오케이 보여주세요 월요 하이마 아 합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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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태스 갓기 월요 하이마 흑수부라 월요 하이마 고도 전마야 월요 하이마 월요 하이마 워슈정파야 땡셀라야 아하 아 야야 워 워니야가 라 아 아 땡거 한국인 한국인 반가워 한국인 워소 워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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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하오 아 아 아 아 아 아 소 쩔 아 아 시 승리를 전치하도록 합시다 아 방망을 새겨 쭉 갔어 고저 어떤 동무가 그렇게 고저 어떤 동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나보래 동무 채통 지키시라요 우리 장군님은 그렇게 소리지지 않습니까 저희는 먹을 것이 부족하여 소리지르의 힘이 스킹볶 감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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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동당 감자아 우리 팀 다 잘할 것이라요 호저 우리는 서로를 믿으면 된다요 어후 너무 재밌어 트레이서 에미나의 딸기다요 호저 내게 찾겠습니다 그래 인민의 총알맛을 보여주 갔어 아잇 잡지다오 아잇 우리 장군님은 서로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동물 왜 이렇게 화가 나신길에 왜 이렇게 아잇 소리가 만두성까지 들리갔어 그래 왜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습나라 종류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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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망치동무가 2명이나 때려준다 망치동무 왜 저렇게 신났나 그래 망치동무 나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가서 죽자 망치쟁이동무 아니 망치동무 나이스 쌍남자라 부르라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쌍남자고 반갑습니다 쌍남자동무 반갑습니다 쌍남자동무 쌍남자동무 욕설은 좀 자제해주시라오 오케오케 자 여기다 기다려 돌직 막으라오 돌직 막으라오 아우지 탕광으로 보내버리라오 그렇지 야 뒤에 누구있어 개새끼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정하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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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무 흐하 우리가 졌습니다 인정합시다 아 우리 우리 저 분한테 졌습니다 인정합시다 아 내일 방송에 채팅하노라면 저... 갔으니까 여기 와바 절대 해래 아니 또 와바아 가고 있다 오! 소리 지르지 말라 아니 또 와바아! 뒤에 있잖아 가고 있다 오! 무서워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 오? 고조 난 동무가 소리만 지르면 무서워갖고 와! 헤팅 해! 해킹! 아! 일단 엎드려 일단 엎드려 네! 뭐! 엎드리라고? 흐흐흐흐흐흐흐흐 엎드리라고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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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내거아 선브라 똥케인 것 같다오 수련회에서 오셨어요? 뭐고뭐? 엎드리야 되.. 조교, 조교 출신이요? 아 웃겨 교관 출신이요? 조교 출신.. 엎드리래.. 일대에.. ㅋㅋㅋㅋㅋ 엎드렸어ㅋㅋㅋㅋㅋ 이 게임 내가 망치라오 망치라오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무, 모르는 캐릭터가 동무 아주 잘 맞고 아이유 오와우 오오오오오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뒤에 뒤에 오케이 악 아 안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무를 따라다니지 안할거지 아, 이 연기 달린건데 미치겠다 오, 동무 갑시다 동무 그 스킨 있는거 보니 히오스 좀 하셨나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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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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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하는데 4시간 걸린다고 4시간 4시간이나봐 어 뽀뽀쩍으로 아 또 죽었어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잡았고 나도 거기 동족에 같이 보여주시면 안되라 일로 오시라 동목 굳이 그렇게 북한말 열심히 안하셔도 된다고 안해야돼? 아 힘들었다 저기에 동목 인민은 죽지 않네요 나한테 궁극부 다가오 고저 아오지에 갈 뿐 아이고 아쉽다기래 고저 똥 접기만 이거 3초 후에 같이 도는거야 아 아니다기래 동목이 갑자기 존댓말 안하 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dash 공부분도 자 수강신청 여 distinguished 5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 반가웠습니다. 고조 동무들 고조 아주 즐거웠습니다. 기레. 우리도 즐거웠다. 기레. 화내지 마시고. 수고하셨습니다. 진짜 훌륭하다. 수고하셨습니다. 방송하면 또 키워지네. 하하하하하하